공유를 넘어 공감을 나누는 JW 플레이 JW는 첨단 IT 기술과 콘텐츠를 적용한 미래형 노래방으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동과 경쟁 속의 메타버스 시장에서 JW만의 메타버스 JW 플레이를 새롭게 제시합니다 가상 공간에서의 활동만 있는 기존 메타버스와 달리 JW 플레이는 현실 공간과 연결하여 진정한 메타버스를 선사합니다 JW 플레이는 메타버스 속에서 친구와 함께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르면 블록체인으로 연결된 노래 반주기를 통해 JW 플레이 메타버스에서 사용 가능한 암호화폐를 지급받습니다 또 JW 플레이 메타버스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여 소통을 즐기거나 자신이 부른 노래는 디지털 창작물로 JW 플레이 메타버스 NFT 마켓에 등록하여 사고 팔 수 있고 JW 플레이에서 경제활동으로 획득한 암호화폐는 메타버스 공간 내에 창업을 하거나 자신만의 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반주기는 JW 플레이의 컨텐츠와 저작권이 보호되는 블록체인 반주기로 진화되고 블록체인과 결합된 메타버스 속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경제활동을 지원하며 다양한 디바이스에 콘텐츠를 공급하고 특히 가수 VR 콘텐츠로 차별된 콘텐츠로 앞서나갑니다 새로운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메타버스 공간 JW 플레이 JW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경험하세요 Q.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